자 성인기 가수님 당의 한순장 가수님 준비하십시오 현재 떠난 부산 한계 갈매기맛을 피우네 두렵도 돌아가는 연락선 마다다 몸매여 불러봐도 대답은 대상으로 고마워하이오 숨어 사는 게 그 이유는 내 문제이오 도착하 put on 막 목이 내기 무릎般이 거리는 그리워서 해내으던 그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없네 절을 절을 흘려 부딪혀설벌하며 간길을 거치기 돌아와야 한다 보상한 후에 불이운 내 현재 박수! 수고하셨습니다.